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금일의 이벤트를 맞이하여 강안부를 돌려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해보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0자리를 돌려서 제일 안좋은거를 70, 60 아 아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오늘의 결과물 보시다시피 자 오늘 획득한 10개를 획득했다 자그마치 최소 60개는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그렇구요 결과물 74초 70초 아 잡옵션 그리고 4에 70짜리 그 다음에 100초 105초 이렇게 사실상 3개 나왔죠 이게 거의 가격이 얼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스즈 100초 한 3억대 있지 않을까 91이죠 한 4억정도 하지 않으려나 냅상 야 한 5억 하겠네 5억정도는 받겠는데요 어 그죠 아 한 봐봐봐 봐보자 파일리팔로 한번 봅시다 노멀을 검색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12월 아 105회 만족해서 8억이야 84회 군이 5회 50회 4억 5억 받겠는데요 그래도 아 그렇군요 한 4억 5억 정도는 받을 것 같네 그리고 페도라 이 느낌인가 아 근데 이거 만족인데 딱 이 느낌이긴 한데 4회 70 70이라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까지는 하겠다 그죠 결론은 뭐냐 이렇게 3개 뽑았잖아요 그죠 그럼 15억이라는 소린데 노작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되겠지 그럼 12억을 썼어 강한부를 60개를 돌렸다 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